히히 카드 화형이다 크크루크크 불뿜기 화형의 불뿜기 흘려보내기 무모한 돌진 불뿜기랑 화형이랑 강화할 것 같으면 물음표 좀 더 봐도 되겠다 기사회생 식권 식권 체력유불은 어째 거르기가 좀 그러네 어떤 험한 골을 당할지 한치 앞도 모르는게 처음 탑인데 이런 골을 당할 수도 있으니 수빈 나아가고 와우 몸통 박채기 에이.. 지너 없다 근데 이 좋은걸 아이언클래드 혼자만 쓰고 있어 욕심.. 욕심 들을게 맞는 파리케이드 선의 코 아 이거 너브 선의 코 각인데 이거? 아니 이거는 선의 코지 파리케이드 강호 안해도 되고 네 그 눈깔각이네 눈깔각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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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롭 하얀 하얀 아 그지 하얀 이벤트 저런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얀 하얀 아씨 어떡하지 쌈쌈 comport 쌈쌈 horse 쌈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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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쌈쌈 참 심 neglig 5 응 네 봄브림 쿠션을 먹는게 낫겠지 챔피언 벨트 무적 지옥불도 땡기긴 한데 생동비눈 지옥불도 땡기긴 한데 아닌거같은데 이게 그 불풍기가 맞다고? 딥행미션이요 이제 잘거같아요 서순 서순 늘 있는 일이죠 윙부츠 거기서 윙부츠를? 없었어요 상정나서 제거해볼까? 근데 뭐 이제 제거할 것도 몇개 없다 타격이랑 무돌정도 밖에 없네 진화 흘려보내기 하나 더 할까? 풀다익선 개싸네 진짜 무관병 상저만 가도 되겠지 삼려보내기 삼려보내기 상정나서 하 있는거나 잘 강화해서 쓰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그건 내 벨트야 이젠 내 건데 힘으로 뺏어 보시던가 룬괴라미드 저주 받은 열쇠 고스팅을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저주 먹어봤자 기사회생 기사회생연료에 불과하지 잔다고? 의림도 없지 똥팩트, 핫개구리, 캐틀벨레, 포뿔, 무료커풀 이걸 야근을 근데 클리어 조건 없잖아 벨트 가기는 잔다 벨트 지아 카메라 잔다 털리라 ㅜㅜ 오 일 일 일 일 일 파 일 일 양심은 돈으로 살 수 있어 흘려보내기 파리 진화가 승천 조건 높은 당신은 양심도 없으니깐 어 바참 이규준 이규준은 진짜 좀 아닌것 같은데 윙붙으로 지울 수는 있는데 지훈타 쳐도 블리트 하나 잡아야 돼 호스 상태가 그래서 진화는 언제 강하냐 자다가 결제합니다 블리트 실과 바늘 상점가서 무도를 지울까 이게 좀 쫄리네 일단 블리트 잡자 층 하나 날려먹었다 진화도 강화해야 되는데 이제 차 못 떴으니까 흘려보내기가 그렇게 유의미한 카드는 아니게 뺏어 기사 하나 더 쓸걸 그랬나 자다 일어났더니 비트 결제라니 오션벨트 오션벨트 무적 자다같이 죽으네 으아 자 무도할 필요없지 화형이 낫겠지 진화 은재강화하냐 좌우 자다거 식구 응 ㅋ 자다 일어나서 누구한테 긴발해가지고 님 저랑 왜 친구임 하면 웃기겠네 수치 수치스럽다 어 내 몸박 수박 수치는 지워야겠는데 2차보다 끝났다 게임이 좀 허접하네 아 네 바리케이드 아이고 세상에 올산왕주먹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구독이 왜 끊겨있죠 다참 개설기된 어이씨 야씨 어디갔어 표정 디 디펙트 목이 지지는 레이저 아, 그렇게 이즈 보드네 바리케이드 왜 3코스트냐 바리케이드 정까지 실행 천탄맛을 넣은 아이언클레드 몸통으로 빡치기만 해도 다 죽는데 이 정도면은 이건 사람이 아니다 전차다 아이 바리케이드 왜 자꾸 정가야 싸게 줘요 인심이 없네 오라끼가 동전 먹었다고요 아니, 바리케이드 끝까지 뚝심있네 바리케이드 대신 옆에 있는 것들 깎아드렸습니다 깎아 그들이 제 뇌를 20분 클리어 20분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백년 퍼즐 깜빡거리는 거 봐 이쯤 되면 진짜 아크리삭인지 왓챠가삭인지 분간이 안 된다 후렴 4,0 5,1